북구가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점심시간 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. 북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단속 유예 기간이더라도 소방시설과 횡단보도, 어린이 보호구역, 버스정류소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이 계속됩니다. 이와 함께 북구는 주정차 단속을 미리 알려주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